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홈입니다.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듀링 월드월드 이상하네요. 1st죠. 1차 세계대전 동안 듀링 뒤에는 구 들어가야 되죠. 단어 단어에 구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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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주시고 자, German soldier 독일 군인 독일 군인인 Heinrich Weindolf 아이고 이름도 어려워요. W 쓸게요. 자, 얘는 Was fighting 동사 진행형 싸우는 중이었다. In a very muddy 진흙이 많은 지역에서 In 어제 12월 1916년에 듀링 또 뒤에 구 들어가겠죠. 전치사 뒤에 The battle 전쟁인데 오브 솜 모여라 여기 전쟁에서 At one point point은 한 시점에서 At 전치사 끊어주시고 자, 흰은 아까 W로 쓰기로 했죠. 자, 이 Weindolf는 Sank는 Sink에요. 과거 형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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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앉았었는데 In a mud 진흙이죠. 진흙 자, 그리고 water 물에 가라앉았었는데 Up to 까지의 Untill의 뜻으로 잡으면 돼요. 여기서는 Arm 피까지 Arm은 8이고 피트는 구덩이죠. 팔에 있는 구덩이는 겨드랑이 겨드랑이 겨드랑이까지 물에 폭 진흙에 당겼단 말이에요. Its fellow는 동료 자, 동료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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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솔젤 군인들은 쿠드나 쿠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도울 수가 없었어. 힘은 W를 Because of you도 구드로 갑니다. 오브 전체사 때문에 Fighting The fighting인데 싸움 때문에 All around them 그들 주위 모두에 있었던 싸움 때문에 죽기 싫으니까 Fortunately 하기도 행운이 도 자 English Surgeon Major 그러면 English에 의해서는 영국 영 연 영국 영국이라니까 영국에 Surgeon Major 이거는 뭐냐면 특무상사 Surgeon가 상사하고 Major에 붙으면 특무상사가 돼 그 다음 Pitted가 동사요 불쌍히 역이다 불쌍히 역였고 그 독일 손절 아까 W죠 그리고 CJ 일치 구해줬어요 2번 CJ Pitted 과거 1번 여기서 1번 쓰고 자 2번 도와줬어 희문에서 웨인돌프를 얼도우는 양보의 부사절 비록 희는 여기서는 아까 특무상사니까 여기서는 에모로스케어 Major 이 사람이 알았지만 대첩속사 희는 웨인돌프 아니 웨인돌프 아니에요 구하다니까 이 Major가 특무상사가 스킹하고 있다는 것을 구 구 추 구 추 구출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enemy는 적 적 적인 군인을 적 정리 메이저 메이저 스튜드 서있었는데 On The Plank 는 나무판자 나무판자 In order That 로 바까쓰고 주호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요 희는 major였죠 아까 이 특무상사가 답이고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not think죠 think는 가라앉다 가라앉기 싫어서 in the 진에게 그리고 물에 then 그리고 나서 이 major가 grabbed 동사에요 잡다 잡았는데 미스터 웨인돌풀 그리고 시제 1번 과거 2번 또 과거 썼죠 풀도 땡겼어 힘을 out of는 from의 뜻이죠 진흙으로부터 땡겨서 올렸단 말이요 희는 또 major가 then 삽입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kicked 찼어 미스터 웨인돌풀을 in the butt 엉덩이 구해주자마자 엉덩이 뻥 찼단 말이요 after all 빈칸네키가 하나 둘 세개가 보이죠 위치가 결국 희는 웨인돌프죠 웨인돌프가 was an enemy 그래서 뭐 빈칸네키 내자면은 결국에는 뭐야 구애는 줬지만 적인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스는 아까 major m 하고 웨인돌프 w 하고 둘 다 말해요 둘 다 ran back 다시 뛰어갔는데 to safety 자 safety는 안전지역 이라는 명사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to 안전지역으로 뛰었는데 to 어디로에요 여기서는 back to 이렇게 하나 아유 잘못했네 자 back to safety to their 선치사 그들의 respective가 각각 아 이게 안되네 각 각각의 자 사이드 쪽으로 뜻이죠 같은편 자기 전장 쪽으로 뛰어갔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미스터 웨인돌프는 말하는데 I own은 빚지다 나는 김치다 자 빚 빚을 주고 있는데 그에게 내 생명을 그니까 내 생명을 구해줬다는 뜻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전장에 진흙판에 빠져있는 것을 상대방을 구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재를 빚기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인 독일군 웨인돌프를 구해준 영국 특무상사